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리아나 합법화 이외에도 17개 중 12개의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. 찬성표 순으로 보면 공립학교의 이중언어 교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발의안이 찬성 72.4%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습니다. 병원 수수료를 인상해 메디컬 기금을 지원하자는 발의안과 부자세 인상 발의안, 그리고 담배세 2달러 인상 발의안 등 대부분 세금 인상과 관련한 발의안이 60%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통과됐습니다. 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인 발의안 63과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발의안 67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반면 사형제 폐지안과 처방약 금액 제한 등의 발의안은 지지율 40%대에 그치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